카카오가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액면 분할을 위해서인데요. 벌써부터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액면 분할을 통해서 소액주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떨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인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카오 오늘부터 사흘간이죠? 네, 맞습니다. 사흘 동안 거래를 못하는데 액면 분할이다. 자, 액면 분할, 카카오는 왜 액면 분할을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카카오의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이 8,87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4억 4,300여만 주로 5배, 주식수는 5배가 늘어나고 주당 기준 가격은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주식수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좋아지고 주당 가격을 낮춤으로써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용이성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죠. 우상향 기대감이 좀 녹아드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를 좀 늘려서 이른바 조금 몸무게를 좀 낮춰서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좋은 주식이니까 많이 살아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일단 거래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 본질적으로는 무상증자와 동일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기준 가격이 줄어드는 그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많이 투자라고 했으니까 액면 분할을 예고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거래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액면 분할을 공시한 시점이 2월 25일이었고요. 2월 25일? 네.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종가가 약 1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15%?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다 액면 분할의 효과로 보기는 저희가 어려운 게 그 기간 중에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두나무가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하는 지주사격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커머스 플랫폼, 여성 의류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또 1조 원대에 인수한다라는 인수하기로 했죠? 네.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주면 또 하나 이제 뭐 이제 웹툰 쪽에서 보시면 피코마. 일본에 있는 피코마라는 기업이 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15% 정도 지분을 이제 또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하는 그런 이벤트도 뉴스 플로우를 탔거든요. 아, 그러니까 몇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반영된 건지 충분히 반영이 된 거고 단순히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카카오 외에도 이제 액면 분할하면 뭐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네.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과거 액면 분할한 회사들의 주가 동향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또는 삼성전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또 전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에 코스닥, 코스피에서 액면 분할을 한 케이스들을 쭉 훑어보니까 실제로 액면 분할 공시하고 나서 액면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인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른 기업보다는 빠진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아, 액면 분할을 공시한 때부터 실제 공시... 액면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 떨어진 기업이 훨씬 많았다. 네. 더 많았습니다. 오른 기업이 절반이 채 안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 액면 분할 후에는 어떠요? 아까는 이제 공시돼서 액면 분할 끝날 때까지고 액면 분할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일정한 흐름? 없습니다. 사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든 쉽게 더 늘어난 주식수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 주가는 선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공시 시점부터 완료되는 시점의 어떤 주가 반응들 그런 부분들이 액면 분할이나 또 본질적으로 동일한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주가의 영향력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아니, 왜냐하면 2018년으로 기억이 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하니까. 맞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나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많이 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더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액면 분할을 공시한 시점이 2018년 1월 말이었고요. 완료된 시점이 한 5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2018년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액면 분할이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도 약 7개월 동안 주가는 5만 원에서 3만 8, 9천 원으로 20%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투자자들 좀 참지 못한 분들은 손실을 보고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액면 분할 그 자체만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부분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시점에서 당시 액면 분할을 보면 물론 한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꽤 많이 올라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랐죠. 그때 3만 8, 9천 원을 찍고 쭉 올라서 지금의 가격이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관심이 그건데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해서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거래가 시작되죠? 목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면? 목요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10? 11만 2천 원 선 정도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기준 가격이요? 네네. 11만 2천 원도 사실 싼 건 아닌데 낮은 건 아니잖아요. 낮은 가격은 아니죠. 개인들이 하기는 적지 않은 부담인데 관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방형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주가가 어떨 것인가. 과연 액면 분할 요인과 카카오의 재무적 또는 영업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했는데. 어떻습니까? 카카오의 현재 재무적인 거, 영업적인 걸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딱 50조 원 가량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50조 원. 네, 50조 정도 됐습니다. 거의 딱 50조인데 여기서도 영업적이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우상향의 주가 트렌드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 순연금을 한 4조 원 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가 지금 4조 원 정도 됩니까? 네,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한 4조 원 가량의 어떤 실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업에 대한 영업 가치 그리고 현재는 돈을 못 벌지만 분명히 지분 자체로 가치가 존재하는 지분 가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방식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경우 보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영업 가치는 약 한 20조에서 25조 가량 20조에서 25조. 그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피코마 수많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들을 자회사 가치와 보유하고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다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율만큼 곱해서 쭉 합산해 보시면 그 가치가 한 30조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회사의 가치가 한 30조 원 이상. 그래서 지금 합산해서 이제 50조 정도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IPO가 될 때 더 갈 것이냐 덜 갈 것이냐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 뱅크가 지금 IPO가 가장 빨리 오는데. 자 그러면 잠깐 자회사 말씀하시기 전에 자회사 중에서 올해 IPO를 할 회사가 지금 카카오 뱅크하고. 맞습니다.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 두 개입니까? 두 개 정도가 이제 올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카카오 뱅크. 뱅크가 조금 더 빠를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의 그런데 가치를 어느 정도. 뱅크가 지금 이제 장외 시세가 벌써 30조로 훌쩍 넘긴 상황이고요. 장외 시세에서. 그런데 이제 그 법인에 카카오 뱅크의 지분을 카카오가 31.8% 정도 들고 있거든요. 31조 1%로.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보면 우리가 한 10조 정도 가치인 거죠. 카카오 뱅크 지분만 10조. 그리고 카카오 페이도 올해 상장이 되는데 10조 이상의 가치 중에서 56%를 카카오가 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가치를 지금 현재 장외에서 한 10조 정도로. 10조 11조 뭐 이 정도 이상은 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56%니까 약 6조. 그런 식으로 카카오 뱅크 10조, 카카오 페이 6조, 모빌리티 5조 이런 식으로 쭉 더해보면 그 자체가 이제 30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회사들이 IPO를 해서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지금 30조가 반영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IPO 때 높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카카오 주가도 더 올라가야겠네. 카카오 페이가 상장을 하는데 10조가 아니라 15조 이상 훌쩍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카카오 주가는 더 올라가야겠구나라는 시장의 센티멘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자회사 가치 몸값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카카오가 들고 있는 자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들이거든요. 카카오 뱅크도 기존의 어떤 시중은행들과 완전히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이고요. 카카오 페이 또한 간편결제 사업자로서 네이버 페이와 자웅을 겨루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서비스, 불모지와도 같았던 그런 시장의 택시 호출 서비스, 대리 서비스, 또 구독형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업자거든요. 그런 1위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이 실제로 IPO를 하게 될 때는 지금 프리 IPO 단계에서도 가치가 계속 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런데 막상 IPO를 하게 될 때는 사실 그거보다 더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증권 회사들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랄까 액면 분할 후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지금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딱 발현이 됐을 때는 기계적으로 현재 목표 주가에서 5를 나눈.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 1대 5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56만 원 목표 주가인데 11만 2천 원이 목표 주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 견해는 현재 이제 액면 분할 전 정지된 가격에서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6만 원에서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보는 게 있다. 그러니까 목표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60조 정도의 가치까지도 지금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나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가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변동성이 큰데 이걸 그렇게 가치를 많이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나무 지금 가치가 미국 증시에 10조 이상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분률을 곱해보시면 한 2조 5천억 정도예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2조 5천억 정도여서 현재 카카오 시총 대비로는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 정도의 비중인데 이게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라는 게 여기서 100%가 늘어난다.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100%가 늘어난다고 하면 카카오 전체로 봤을 때는 5% 정도 상승하는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 변동성을 가정해도 전체 카카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만약에 그 암호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져도 카카오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암호화폐 가치에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그 거래량에 연동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 IPO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들, IPO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카카오의 실적,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1분기랑 전남. 일단은 1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맑음입니다. 맑음. 1분기 영업이익이 1,5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75% 성장한 숫자입니다. 75%? 75%의 증익, 이익이 늘어나는 이벤트가 예견이 되고 있고 여기 중심에는 사실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돈 버는 사업 역할을 하는 광고 쪽도 워낙 좋지만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BEP 이상으로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상황으로 추정되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또는 카카오 페이 같은 그런 고성장 자회사들마저도 손익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 신사업에 대한 손익마저 좋아지면서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인 75%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 비하면 이카머스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 않아요? 커머스 쪽이요? 온라인 쇼핑 쪽은. 사실은 카카오 커머스 쪽이 이익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마진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네이버나 쿠팡으로 대표되는 빅플레이어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택하기보다는 직접적 경쟁으로 들어가는 순간 매출은 커지지만 마진이 많이 깎일 거예요.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니치 영역에서 마진을 확보하면서 가겠다.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우선순위, 신사업에서의 우선순위는 뱅킹 사업,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이지 커머스 쪽은 그보다 조금 더 후순위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카카오 미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